뭐? 아침을 천원을 먹을 수 있다고? 천원의 아침밥 리뷰! 과연 얼마나 맛있을까? 두근두근 메뉴가 다양하게 있어요 저희가 하나씩 다 먹어보겠습니다 자유롭게 반찬을 담을 수 있는 천원의 증식 무료로 먹을 수 있는 시리얼과 우유, 미숫가루 천원의 강원만찬 도시락 옆에 전자렌지가 배치돼 있어요 천원의 참치마요컵밥 우와 맛있겠다 따끈따끄네요 골고루 냠냠 백반의 도시락에 컵밥까지 시리얼도 있어요 오늘 아침도 클리어! 우리 함께 천원의 행복 챙겨봐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1000원의 감염이 消灰 날씨가